전라남도가 섬 주민의 해상교통 이동권 보장과 물류비 부담 경감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 물류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올해 6개 사업에 205억 원을 투입합니다. 주요 사업은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과 택배 운임 지원, 천원 여객선 운임, 생활연료 해상 운송비 지원 등입니다. 전라남도는 섬 주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광역단체 중 전국 최초로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지원 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.